잠시만요 그러지 만에 산책하고 저의 나라가 무슨 일이 있었냐 다음날 형이 진짜 최고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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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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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괜찮은데? 스피럴 수도 있고요. 안녕! 오, 강아지 진짜 귀엽다. 오, 강아지 진짜 귀엽다. 오, 강아지 진짜 귀엽다. 오,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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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강아지 절기. 얘 왜 이렇게 웃겨? 방금 온 거 1850. 오, 강아지. 오, 강아지. 이렇게 화장실을 보여주고. 엄청 크다. 와우, 버섯. 신발 땅이 엄청나고요. 부엌은 레이어아웃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생유를 더욱 보기 scalar. 왠지 아니오, 바꾸는 다른 그립이 안 되었을 때. 우리나무아웃이니까. 이거 남양일까? 서울대 Aku. 들어오면 큰 클라젯이 있고요 이렇게 클라젯이 문 앞에 바로 두 개가 있고 그거는 좋고 그리고 이렇게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엌이 있는데 부엌이 답답하진 않죠 이렇게 뚫려있어서 여기가 라면인가? 입이 좋은데요? 귀는 아주 좋고요 부엌이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는 좀 레이아웃을 바닥이 색깔이 왜 다르지? 노프 방입니다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클라젯이 오! 클라젯은 넓네 여기 여기는 진짜 여기가 가족들이 많이 살아서 뭔가 되게 조용해 여기는 좀 안전하겠지? 여기는 좀 안전하겠쥬? 단점은 리허사이드에 겨울에 겁나 춥다는 것 테마저 꾸준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서워서 피하는 거지. 근데? 근데? 무서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거지. 진짜 오랜만에 와. 무서워서 피하는 거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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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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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먹을까? 여기 근데 핫라테가 되게 맛있어보여는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깨 아이스크림 이곳은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레이서였대. 멋있다 근데. 근데 왜 항상 말을 타고 다니는 걸까? 아.